넌 또 어디나가냐 지금 몇시인데? 장소리로 또... 바진 그게 뭐시오? 질질 끌고 댕기고잉? 아버지는 몰라요... 아버지는 뭔지도 몰라서 왜 그래요 자꾸? 이게 시팝이오! 뭐시오? 시팝? 이런... 아버지한테 무슨 역쟁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다리 공장이라 하죠! 다 돼서 못 살 건데 내가 시팝 척 행여야! 1, 2, 3 1, 2, 3 1, 2, 3 1, 2, 3 평양에 가려면 서울에서 암맞은 거리인데 질척의 이강산은 왜 이가지도 멀기만 하는지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밀려서 마음대로 오고 가는데 쉐이 장성 그어놓고 티격태격에 벌써 오시면 차가 없어 못가라 길이 막혀 못가라 해부산을 거두고 철조왕을 지워버리고 해수산에서 한락산에서 동시에 지우쳐서 쓰면 좋겠네! 인하이힛틴 리듬 인하이힛틴 리듬 14,000원 고맙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은 낮에 버리는데 지도철에 이산하는 웨이까지도 멀기만 한지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열려서 마음대로 오고 가는데 쉐이 장성 그어놓고 아웅다움에 벌써 오십 년 배가 있어 못 오나 산이 막혀 못 오나 지뢰밭을 거두고 철조망을 지워버리고 금강산에서 설악산에서 동시 춤을 췄으면 좋겠네 차가 없어 못 가나 길이 막혀 못 가나 애국산을 거두고 철조망을 지워버리고 금강산에서 한락산에서 동시 춤을 췄으면 좋겠네